네 앵커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앵커 리포트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년에도 이어지겠지만 그래서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는 증시 오는 증시 원래 올해 것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증시의 가장 큰 특징 잘 알고 계시죠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과거보다는 그런 점에서 가는 증시와 오는 증시 과연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또 무엇을 봐야 할지 이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정광판 보셨는데 요즘 들어서 이쪽 많이 갯장 안 가시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또 거래소에서 보면요 예전에는 이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점표를 날리는 게 항상 연말 증시의 마무리였거든요 아무도 지금은 이제 거의 기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뺐습니다 요게 지금 대신증권의 사진인데요 2016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여의도에 남아있던 대형 전광판이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시간이었고요 이후에 전광판보다는 hts 그리고 mts 쪽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왔죠 사실 이런 hs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큐닷컴 증권이 나왔고요 이후에 이를 통해서 주식 거래는 온라인 시스템 쪽으로 중심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에는 대신증권도 온라인 시스템의 강자로 봤는데 전광판이 마무리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 쪽으로 주식 거래가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외부적 환경에 의한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다는 건데 2000년대부터 주식 거래 지금 현재 사용자 우리나라 국내 고객 주식 매매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온라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주식 시장의 변화도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그 어디죠 예 어딜까요 여기서 써 있는데 예 유지스탁에서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해 주셨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올해 가장 큰 특징을 살펴봤던 것은 생각보다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의 제도적 변화와 어떤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6년에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 지금 주식시장의 증권 전자증권 제도를 지금 현재 법적으로 마련을 해놨는데 올해야 비로소 전자증권 제도가 마련이 됐고 실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주식실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온라인화가 이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증권 제도가 9월에 시행됐다는 점 이게 MHTS, MTS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좀 어느 정도 성숙화되는 단계를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은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점이 올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아 이거 진짜 많이 나왔죠 일단 우리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는데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확대를 통한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점에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는 이미 작년에 얘기가 되는 15억 원까지가 대주주로 됐었고요 내년으로 가면 10억 원 그리고 2021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로 현재 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를 통해서 수급적인 흐름은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로 들어갈수록 여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었죠 자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차익이 났을 때 크게 세 가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먼저 증권거래세 이건 다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배당소득세 이게 15.4%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양도세인데 양도세는 원래 대주주가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데 대주주가 돼버리면 내는 겁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쭉 흐름을 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증권거래세는 인하가 됐지만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세금은 아니지만 거래세가 하나 있죠 거래 수수료 0.015% 거기까지 합치면 주식하는데 세금 좀 많이 내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게시판을 보다 보니까 수익 많이 냈으면 세금 내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올해의 특징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의 흐름은요 지금 영웅문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안내를 했던 부분이 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연합뉴스 사진인데 일단 영웅문이 나와서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장 큰 이슈는요 지수 자체의 흔들림이 좀 심했다는 겁니다 대외적인 악재에 많이 좀 흔들렸죠 일단은 코스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는 점이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언제 이렇게 발동이 됐지 이걸 살펴봤더니요 3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일단은 바이오주가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먼저 코롱티슈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5월 보니까요 쭉 보니까 5월 28일 날 나왔네요 관련돼서 지금 현재 임보사와 관련된 부분에 악재가 이때 터지면서 좀 예의가 됐고 그러면서 쭉 나가서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대표가 인사까지 하면서 사과에 사죄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현재 이 신라젠의 좀 얘기가 상당히 크게 충격을 코스닥에 줬습니다 이게 8월 달이었고요 8월 달에 지금 신라젠은 무려 68% 금당이 나왔고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이 기운이 빠지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매도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그런 모습도 역시 8월 달에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주로 인해서 코스닥의 심리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참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렸고요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장중 한때 1900선도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종가산은 다시 들어올리긴 했지만 그때 좀 마음이 덜컥했던 분들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였나 보시게 되면요 미중 무역전쟁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장단계 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장에 많이 큰 영향을 줬던 두 가지 이슈가 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8월 6일 코스피는 장중 1900선을 깨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것은 2016년 6월 이후 처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불안에 많이 떨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미중 무역전쟁과 장단계 금리 역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연말 장세에서 우리 시장이 상대의 반등이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 다른 증시 대비해서 반등의 폭 올라가는 폭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내년에는 무엇이 무엇을 봐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자금들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12월 들어서 리스코온으로 지금 돌아섰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리세션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리스코온의 어떤 글로벌 자금 흐름이 나왔고요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점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하반기는 모르겠다 하반기까지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그렇고 다만 상반기까지는 리스코온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증시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골드반삭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섹터를 좀 보고 있는 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너무 많이 들었죠 삼성전자 SK하이네스 보면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 내년에 주목을 해야 되고 반도체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이 밖에도 자동차 정유 이건 IMO 2020 때문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건 하면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쪽에서는 NHN 라인을 중심으로 네이버죠 NHN이 아니라 네이버를 중심 라인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무역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민감한 지역이나 기업들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긴 리스크온이다 하반기에는 고로느름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불확실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오프가 될 수가 있다 안전자산 선호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름들 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까 또 어떤 시장을 봐야 될까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1900선도 하회를 하면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요 이번 올해 가장 큰 특징은 해외 투자가 많았습니다 이거 다시 한국 증시를 되돌아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여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에 대한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좀 발달하는 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증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정리되셨나요 자 오는 증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코리포터 함께 하셨습니다 앵코리포터 앵코리포터 앵코리포터